여기가 우리 식소야. 우와! 우와! 진짜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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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. 바위바위보. 와우. 도착했다! 도착했습니다. 도착! 이곳이 우리 디케이지의 휴가 장소. 야, 날씨 뭐야? 무슨 일이야? 와우. 오, 우리 숙소야. 동그리다. 큰 소문 깨진 조각도 크다. 먼 미래에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보며 웃을 수 있기를. 이거 보면 글씨가 태현이 형 글씨잖아. 어, 맞네. 형 글씨 맞아요? 어, 나야. 부채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야, 동그리 부채야. 형관부터 되게 넓네. 와우. 뭐가 지나? 오우. 야, 우와. 귀엽네, 이거. 야, 수영 좀 무슨 일이야. 우와. 우와. 나 수영하러 가고 있어. 저기 스파이 있어요, 스파. 진짜? 와, 너무 이쁘나. 어, 여기도 있다, 이거. 나 수영하러 가고 있어. 나 수영하러 가고 있어. 저거, 저거. 어? 여러분, 다들 집중, 다들 집중. 오케이, 오케이. 여행에 룸메이트를 정하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된대요. 아, 룸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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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대로? 재밌잖아, 우리. 진심을 세대. 잘해봐. 위로. 밑에. 오케이. 두 명. 예, 두 명이다. 우리 뭐, 만약에 큰 방, 작은 거에 우리 큰 방 주세요. 아니죠. 괄괄 보여. 자, 그럼 일단 방을 먼저 볼까, 그럼? 그래, 그래. 방을 보고 내 말에 번복을 하겠어. 무슨 번복이야, 카메라 다 찍혀. 아, 여기 두 명 쓰세요. 아, 여기 딱 두 명 룸이네. 네. 어, 여기 네 방인데? 그래, 여기 다섯 명 쓰자. 아, 네 명 쓰자. 저분, 저분 마음속에 자기 속마음이 있는데 다섯 명 쓰네. 어, 저거 네 글씨 딱 같은데. 여기야? 어, 여기도 아니야. 여기야. 아, 이쪽이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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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그렇지? 어. 야, 기서가 여기다. 야, 여기다, 여기. 내가 기서가 여기야. 야, 여기가 네 명이네. 딱딱 네 명이야.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. 에이, 이건 아니다. 에이. 아니면, 여기서 오시고 오면 우리 중에 한 명 영입해 가시면 안 돼요? 아, 저는 못 한 거 없어요. 누구를 영입해? 나는 조용히 잔다. 나. 오케이, 오케이. 영입, 영입. 야, 아니 거실 가서 가위바위보 하자. 오케이, 거실로 갑시다. 네가 너무 무섭다구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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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. 릴레이로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바위바위보. 우라! 바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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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조용하. 제발. 가위바위보. 야. 금방 금방 금방. 아니, 둘이 저기 쓰세요. 저 여기 쓸게요. 그럼 나 여기 잘래. 그럼 저 혼자 저기 밤에 잘게요. 나도. 형 분명 여기 잔다 했잖아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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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다행이다. 다행이야. 다행이야. 예. 예. 이제 방을 정했으니까 수영하라. 아, 진짜. 바로? 바로. 헐, 재밌겠다. 야, 우리 다 같이 처음 하는 거잖아. 어. 진짜, 그렇지? 와. 그러면 옷을 가래 꼽시다. 빨리 수영을 위해. 아, 좋았습니다. 자. 우리, 아니, 우리 그거 할래? 점프 뛰면. 아. 아, 그거 언제 가. 아, 진짜. 아, 진짜. 나도, 나도, 나도. 왜 해, 왜 해. 하지 마, 왜 해. 나 혼자 할 거야, 다 가. 우이소. 우이소! 우이소! 후리다! 필자, 필자. 새우카를 찍고, Charpolis에 присądınızところ 다 hurricanes websites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이야.. 프리ti이! 프리타임! 하아이! 아, 차오락 부리지. 아, 차오락 부리지. 역시 시험 차면 회복이지. 아, 미안. 죄송한데, 좀 힘이 안 돼요, 저는? 유리야. 잠깐만. 자, 끊어. 야, 야, 자, 끊어. 야, 진짜? 야, 진짜? 1, 2, 1 야, 니 왜 들어가? 야, 뭐야? 아, 저 제발, 아, 제발! 아, 제발! 재밌어요. 들어와요, 그냥. 와아 얘 뭐해지겠지? 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야 김정은 쳐 봐봐 아 뭐야 와 자신있어 애들아 우리 배구하자 배구 우와 잡아 벨벨벨 벨벨벨 벨벨벨을 쫄루쇄우자 좋아 좋아 가자 우와 간다 Einan 나이스 어헤이 나이스 어헤이 에이 이야 잘하는데, 잘하는데. 갑니다. 와, 이것 좀 신뢰 들었다. 가자, 가자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진 걸로 할게요. 아니, 그래서 근데 우리 수영부터 한 번. 왔다 갔다, 왔다 갔다. 당연히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미규야. 또 우리 발 이길 수 있어? 나 수영을 아예 할 줄 몰라. 근데 뭐 수영이 전화돼. 그니까 재밌는 곳이래. 자, 길 좀 커지네, 여러분. 근데 그 물안경에 우리 발인데, 저는 아무것도 없네. 근데 그래서 네가 이기면 알지, 우지. 좋지. 그렇지. 준비! 시작! 시작! 에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? 에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? 뭐야, 뭐야? 다 나는데? 어, 의외로 제찬이 형이. 의외로 제찬이가 이기면. 야, 의외로 파기야. 아, 맞아. 이 사람 머리가 되게 정갈하다? 얘네, 너무 힘들어. 나도 태워도. 올라와, 예, 올라. 어, 의외로 왜 이렇게 보고? 의외로 왜 이렇게 보고? 감히 나를 던져? 밟고 던져? 죄송합니다. 미안. 자, 나 이렇게. 거기다가 목을 남는 거 아니야? 공유해줄까? 네 어 여기 있어요 어 그거 내가 이번 선거 못한다고 이렇게 진짜 못해 이거 발 떼어 발 떼어 경윤이 형 사진 찍어줘요 사진 오케이 아 진짜 이번 선거기 하자 아직 아니야 택시효과까지 지금 동원했거든요 택시효과 택시효과 하나 둘 셋 오케이 파라냈어 파라냈어 죄송하다 한 번 해볼게 이거 진짜 한 번 해볼게 하나 둘 둘 어디서 여기서 확실한 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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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석이 막내의 반란이다 저기 수신 카메라 다 같이 서로 찍어주면 안 돼 앞에 인사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아 이제 신청해놓고 다 같이 해지우자 으아악! 와! 안 퍼있어! 대박! 혜연이 형! 이제 찍어버려? 잡아땜 두고지! 뭐? 뭐? 두고지! 뭐? 뭐래? 이거 스노틀 있거든? 두고리 해야 돼 으아악! 오! 이 자식이! 들어와! 왜 여기서 이렇게 사전해본 게 있어? 으아악! 아 이거 봐! 뭐 하는 거야? 으아악! 아 이거 봐! 우리 형! 귀에 물 들어갔다고? 으아악! 좋아! 으아악! 뭐 하는 거야? 우리 형! 귀에 물 들어갔다고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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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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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으아악! 약간 수영 선수분들처럼 어, 수영 선수야? 갈게요!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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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근형! 어? 형이 어디서 가야 해 뭐? 아! 이 손 못 죽어! 하하하! 아! 저렇게! 간다! 뭐야! 그저야! 야 이게 땅에 머리 박을 것 같은데 손으로 씹어 있어! 어이거 어렵다! 우리 그 찍자 어 넥투어 대형대로 뛰었다 대형대로야? 아니 우리 키스 좀 뛰자 그럼 형 제일 먼저 뛰어야지 각자의 개성의 사이였어 됐습니까? 됐 돌고 있는 건가?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나름의 계획이야 오케이 가자 가자 자 1, 2, 3, 4 뜨거워 진짜 운이네 야 나 나 틀어줄게요 박재찬 선수 입성하십니다 조긴 조심 왜 안 좋은 거 하자 진짜 귀엽지 그럼 이제 접사 먼저 아 덤벼! 자 이거 우리 이고! 개인적인! 개인적인! 넘어지게 해! 넘어지게 해! 우리 안에 승리한다! 근데 기자가 또 우리만 하는 거잖아! 아니야! 우리만 진지! 나도 열심히 했어! 내가 이겼어! 뭐야! 가만히 있어! 한 번 다시 해! 한 번 다시 해! 맞혀봐요! 제가 점프해서 볼게요! 야 대박! 다시! 내가 쉬게 내가 쉬게! 아니야 미끄러워! 아 이거 왜 이렇게! 정말! 이게 좋네! 내가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와! 빨리! 빨리! 엄마! 엄마! 같이 놀자! 내가! 내가 쟤 두 손가락으로 눈이 왔어! 해봐! 너 엄마 누구야! 엄마 누구야!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마음이 종협이가 한번 만나자는데요! 어머니 살아남습니다! 어디 도망가! 어디 도망가! 아 차가워! 아직 안 돼! 왜 이렇게? 이런! 멤버들 여기 한번 봐봐요! 자! 야 이제 배고프지? 저녁은 종굴이겠습니다! 오늘이 신내는 바베큐 파티? 어 바베큐 파티래! 야 그거 언제 준비했냐? 배고파! 잘 먹겠습니다! 야 완전히 먹어! 오 맛있다! 갈갈푸서 딴삼 설거지하게 할래? 네! 가위바위보! 아 시나무! 좋아! 아 시나! 아아아아아아아아아